자, 이제 순서 삽입 안으로 들어갑시다. 자, 일단 제발 부탁인데 얘들아, 제 수업 계속 들어왔던 분들은 제가 걱정을 하지 않지만 혹시 제 해설강의 그래도 찍목하러 들어오신 분들은요. 순서 삽입의 기본적인 꼭 따라야 하는 원칙을 먼저 수용하고 오세요. 그 원칙은 어디 가면 나와있냐면, 제 올해 초에 3월달 교육청 문의고사의 36번 인트로 아니면 제 브이 순서 삽입의 제일 앞에 강의, 맛보기 강의 거기. 거기에 음집성이라는 표현으로 평가원이 얘기했던 그 원칙이 뭔지를 내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였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시면 또 이렇게 틀릴 거야. 뭐 대충 여기 뭐 이거 다음에 이거 같고, 여기 다 키워드도 비슷하고 이 다음에 이거 같은데 왜 나는 안 된다는 거지? 이게 힘들어질 거야.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시면 안 돼. 왜 이거 다음에 이거예요? 이거 다음에 이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되고 응집성으로 질문하셔야 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어떤 내용이 응집하는지. 또 경계선을 딱 전환시켜서 어디서부터 또 어디까지가 응집하는지. 이게 평가원이 말하는 응집성이야. 이걸 반드시 알고 오셔야 됩니다. 하나 더. 제 브이 순서 삽입하신 분들 아시죠? 또 분명 뭐 할 거라고 그랬어, 내가? 어중간한 구간에서의 전환점을 싹 박아놓을 거라고 그랬어. 선지의 어중띵 구간에서. 또 하나 뭐 하라고 그랬었지? A와 B와 C를 한 줄만 읽고 판단해라? 야, 제발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한 줄만 읽고 다 판단되는 게 어디 있니? 어떨 때는 다 읽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그랬었어, 애들아. 어떨 때 다 읽으라고 그랬지? 어중간한 구간에 연결어 같은 신호가 있잖아? 그러면 다 읽어야 돼. 이 정도였어요, 애들아. 이걸 계속 다른 문제로 적용시켜서 연습하시라고 그랬고 마지막 하나만 넣으면 A, 개무시하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A, 무시하지 마. 읽니? 읽을 건 읽어야 돼. 자, 다 풀었다는 전제에서 순서 삽입은 제가 포인트 위주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은 뭐 하셨어야 되냐면 박스의 내용에서 무언가를 분류하는 거 또는 일반화시키는 거 있잖아. 이것이 처음에는 유스프라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다가 자, 소문자로 꺾죠, 여기서부터. 하지만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이놈의 코스트가 좀 높습니다라고 하는 단점 얘기가 이렇게 쭉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말을 좀 줬을 거야. 이렇게 무언가를 자꾸 분류하는 것은 무슨 단점이 있냐면 사람들과 상황에 대해서 일반화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심어준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 모습만 보고 그냥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사람들은 딱 그 모습을 보면 아이고, 쟤는 저러네. 아이고야, 원래 저러네. 이런 식으로 자꾸 고정관념으로 덮어씌워버린다. 이 느낌이었다고. 아, 스테레오 타입. 자, ABC 간다. 얘들아, 다시. 뭐 다음에 뭐다? 뭐 다음에 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내부에서의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같은 내용인지에 대한 응집성이 1등이야. 어떤 문제는 얘들아? 박스의 내용과 완전 상관없는 내용으로 출발하는 경우들도 있어. 그걸 네가 경험을 해야 돼. 그런 문제들은 오, 이거 나오면 어떻게 이게 1등이지?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렇게 질문하시면 안 되는 거야. 자, 결국 어디였니, 얘들아? 제일 중요했던 건 또 어중간한 구간. 여기였지, 그치? 여기서부터 뭐가 출발됐죠? 반드시 안 좋은 건 아니다. 라는 내용이 여기서부터였죠. 이 이전까지는 그래, 여전히 네거티브하다, 네거티브하다. 이렇게 얘기를 줬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셨어야 되냐? 아, 이 어중간한 구간에서 전환점을 잘 보셨어야 되지. 맞아? 자, 그럼 또 뭘 잡아내셨어야 됐어? 두 가지 얘기 더 합니다. 일단 요 녀석이죠, 그쵸? 아, 이게 근데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비유를 좀 알려드릴게요. BCA로 갔죠, 친구들. BCA. 이분들이 한 15% 정도? 그 다음에 CBA로 갔던 친구들. 이분들도 한 15% 정도였어요. 이 중에 BCA로 가신 분들, 제가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아마 요 디스테스크라는 녀석을 그냥 뭉뚱그러서, 그냥 박스 안에 있었던 뭐 그냥 대충 뭐 클래스바이와 제너럴라이저 할 수 있는, 뭐 이런 걸 대충 얘기하는 거겠지? 하고 쓱 집어넣었을 거야. 그렇지 않았을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디즈 이것도 좀 틀렸고요. 두 번째는, 아니, 얘는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요 놈에 대한 코스트, 부정적 뉘앙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효율적으로 된다고? 응집하지는 않잖아, 얘들아. 지금 효율적으로 된다고? 자동적으로 된다고? 여기서 먼저 이건 좀 날렸어야 됐어요. 다시, 비버는요. 이런 말을 줬어요. 우리의 뇌란 녀석이요. 이러한 테스크를 아주 효율적으로 안 돼요. 자동적으로 안 돼요. 이런 얘기를 쭉 준 거라고. 흰 색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응집한 거고, 그러나 여기서부터 꺾어가지고, 이게 반드시 마이너스인 건 아니다. 항상 안 좋은 건 아니다. 이게 분류하는 게, 사람들을 일반화시키는 게 반드시 안 좋은 건 아니다. 얘기를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지. 하나 더. C를 1등으로 가신 분들 너무 잘하셨는데, 여러분들은 뭐가 또 안 됐다? 아니, 지금. C에, 하지만. 이게, 뭐와 다르진 않대요? 일반화와 다른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스테레오 타입이라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안 좋아 보이지만, 이게 일반화라고 하는 것과 엄청 다른 거진 않대. 일반화가 나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반화,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일반화가 하는 녀석이, 반드시 부정적인 건 아니다. 라고 내용을 싹 꺾었단 말이야. 이러한 테스크가요. 이게 지금 연결 안 되죠. 지금 어떤 업무 1, 2가지 이상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 지금. 그래서 사실 C에서 B로 갔던 친구들, 아, 이런 거 한번 좀 잘 보시고. 하지만 제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좀 솔직히 사구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 문제 제일 중요한 하이라트는 A였어요. 이 A가 앞부분만 이렇게 읽잖아. 나중에 퍼스 버튼 누르고 한번 봐봐. 이게 박스와 A가 엄청 다르지가 않아. 이게 약간 애매해. 날리기가 쉽지 않아. 근데 뭐가 중요할게? 그러니까 얘들아 진짜 제발 이 어중간한 구간에서 이런 연결어 같은 것들 주잖아. 오직 그러고 나면 이런 것들. 그러면 웬만하면 그냥 다 읽어. 다 읽어. 결론? 이걸 다 읽으시면 A 전체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판단이 되셔야 돼. 이건 무슨 능력? 역시 순서와 문장 삽입 두 개 다 글 읽기 능력이 진짜 중요해졌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 이 내용이 여기까지 다 간 거구나라는 게 판단이 돼야 돼. 키워드 조합만으로는 힘들어. 박스 내용은 키워드가 여기저기 나오기 때문에. 잘 봐라 이제. 직관적으로 또는 빠르게 우리는 정신적으로 뭐를 할 수 있대? Sortings into groups라고 했어. 분류할 수 있어. 어떤 것들을 이렇게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뭐에 기반해서야? 우리가 인식하는 어떤 difference라는 녀석. 그들 사이에서 있는 그 차이라는 녀석이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것에 대한 어떤 기반으로서 뭔가를 분류할 수 있대. 그러니까 차이, 그들 사이의 차이는 뭘까? 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분류를 할 수 있대. 그러면서 그것이 또 뭐에 기반이 되냐면 스테레오 타이핑에 기반이 된대. 이 스테레오 타이핑이라는 녀석은요. 박스에서 얘기했었던 그 부정적 뉘앙스가 아니었어 얘들아. 뭘 보면 할 수 있는지 알아? 이걸 보면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어. 봐봐. 오직 그러고 나서. 즉 얘와 얘 사이의 차이는 뭘까?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스테레오 타입이 생기는데 오직 그러고 나서 do we examine? 우리는 무엇을 검토한다? 더 많은 증거를 검토한대. 이게 안 좋은 게 아니라고. 어떻게 저것들이 좀 다른가? 내가 분류를 하긴 했는데 근데 얘들이 얼마나 또 어떻게 다른 건가? 이걸 더 찾으려고 된대. 그다음 그 정도. 그 다양성이라는 녀석. 차이나 다양성이라는 녀석의 정도나 중요성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더 증거를 찾으려고 든다고. 이 내용이 지금 코스트를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네거티브를 얘기한 게 아니었었다고. 오히려 더 내가 뭔가 이 분류상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를 더 검토한다. 더 검토한다. 이 내용이 여기까지 강거리가 잡아냈어요. only afterwards. 이놈 이후로. 여기까지. 그리고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진짜 분명 말씀드려요. 이거 쉽지 않았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this task가 뭐일게? 이거 아까 직관적으로 우리 뭐 하는데? sort things into groups. 어떤 것들을 분류를 합니다. 그룹으로. 끝. 이거 하나 다음에 끝. 아니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뭐 한다? 더 많은 증거가 뭐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 두 개였어. 1과 2가 바로 여기였다고. 됐니? 그렇지. 분류를 하고 더 많은 증거를 검토한다고. 그게 요 놈이었다고. 됐어? 참고로 말씀드릴게. 왜 이걸 요렇게까지 응시시킬 수 있냐면 아까 그랬지. 우리가. 우리가. 즉 우리의 뇌는 정신적으로 뭔가를 한대. 그러니까 뇌가 하는 거라고. 정신. 뇌. 정신적으로. 이런 것들 한다고. 아. 이런 응시점이 있었다. 쉽지는 않았죠. 근데. 됐어요? 자. 마무리만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이 문제 제가 약간. 아. 이거. 내년에 이거 다시 해야 되나? 라고 생각했던 게. 제가 웬만하면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 기준 생분할 땐 그려드렸다. 순서배열 문제는 이런 느낌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정답이 B, A, C로 나오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그랬죠. 근데 이 문제는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여기까지고. 여기서부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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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근데 안 좋은 게 하나 있지. 이런 느낌이야. 그게 어디였나? 여기였었죠. 여기. 그 전까지 그냥 효율적으로 잘합니다. 라는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근데 진짜 위험한 건 또 뭐가 있냐면요. 이게 위험한 거래. 스테레오 타입의 진정한 위험은 부정확하다는 게 아니고. 이 놈의 융통성이 좀 떨어진다는 겁니다. 라고 단점을 툭 던지고 끝나고요. 그러니 내 수업 들었던 여러분들아. 내가 평가한 얼마나 불친절한지 얘기했잖아. 여기에 뭘 줬어야 돼? 그러나 하나 전줬어야 돼. 근데 안 준다 그랬죠. 연결 없이 전환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었는지 우리가 V순서사비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해. 그게 문제였다. 진짜 위험한 건 또 이런 겁니다. 여기에 벗을 안 준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순서사비 문제에서는요. 뭐는 확실해졌냐면 기존 방식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불친절한 것도 똑같다. 정답이 그래서 B. 아니 B라는 나 미친놈아. C. 그래서 여기서 꺾이고 A 갔다가 그대로 노란색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꺾이는 거야. 이 느낌이었다. 됐니? 그래서 B 가셨던 분들은 일단 이 응집성 먼저 보시고 C, B, A로 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디스 테스크 안 되는 걸 좀 아시고 혹은 이 내용이 여기까지 가서 이 두 개의 테스크가 이런 거라는 걸 좀 아시고 혹은 노란색이 여기서 꺾였구나라는 걸 아셨어야 된다. 그 세 개 중에 하나는 아셨어야 된다. 됐죠? 다음 점에 가겠습니다. 다음 점에 가겠습니다. 다음 점에 가겠습니다. 다음 점에 가겠습니다.